진짜 못들어오네? 뭐야 씨, 아무것도 뭔데 아씨, 정맹 뭘 해놨길래 웃어? 이거 뭐야? 저것들 미쳤네 더럽게 왜 남의 궁중짝을 아, 까먹고 말 안한 게 있어 또 뭔데 뭐야? 뭐야? 이승에선 네가 그렇게 보여? 왜? 그 이쁜 여인이면 저 잘 데려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왜 지금 말이야? 이제 뭘 하면 되지? 내게 책임을 물으러 왔다고 어제 제 궁뎅 제 몸을 만지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좋아 잘하고 있어 내가 어찌 책임을 주면 되겠느냐 사내의 손길이 닿은 여인은 사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, 저를 처벌을 받아달라고 해 저를 처벌어 드려주십시오 싫은데 예? 예? 네? 사내에게 자신을 책임져라 말아 하는 그 주체 없는 여인 따위 나 이거 책임질 생각이 없다 누구에게 머리를 올려달라 청하기 전에 네 네 그 머리에 지식부터 올리고 오려무나 여인의 모습을 한 김덕영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최참판 그를 데려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였다 다음에 저랑 봐요 안녕 예 예 예 예 네